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LS버트르지의 경우에는 2%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버트르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LS버트르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LS버트르지 지난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앞으로의 상승축세에서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버트르지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오장 들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DS단석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에 수급이 몰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IPO됐던 종목들에게 섹터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장됐던 LS버트르지의 경우에도 IPO 종목들의 섹터 순환매에 엮이며 오전장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오늘 오오장 들어서 잠시 눌리고 있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2%의 반등 위치에서 시세가 안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절대 1일 비할 필요가 없어요. 즉, 단기적인 변동성에 기분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 LS버트르지와 같이 급등주의 경우에는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 분출 자리가 이어집니다. LS버트르지의 경우엔 11선의 지지 라인인 4만 5천원 부근에서 경고하게 시세가 안착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4만 5천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제기되면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 LS버트르지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패시브 자금이 주만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진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빠른 수익률을 추종해서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풀리는 게 패시브 자금이라서 앞으로 LS버트르지가 현재 시가총액 3조 가량만 유지해도 코스피 200으로 이전되면서 어떻게?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6천억은 들어올 거다. 그래서 현 위치의 단계적인 변동성에 1율비해봤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는 순간 시세는 어떻게 돼요? 말아올려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LS버트르지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슈, 이게 뭐예요? 바로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LS버트르지의 경우엔 2차 전시 산업의 신기술인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2차 전시 섹터의 섹터 순환매가 앞으로 LS버트르지가 유입될 거고 여기에 더불어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은 친환경 섹터에 수급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LS버트르지가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되는 순간 섹터 순환매가 2차 전지와 친환경 섹터에 동시 다발적으로 돌면서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LS버트르지 보이저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S버트르지의 경우엔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LS버트르지와 같이 신규 상승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적이 없어서 9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옵니다. 그럼 LS버트르지의 경우엔 지금 어떤 자리에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앞으로 LS버트르지는 상승 5파 자리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시세 분출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 저점 부근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눌린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LS버트르지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지난 저점에서 매짐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4차 눌림목 위치의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규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LS버트르지 지난 저점에서 매짐을 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이번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S버트르지의 저점에서 매짐 끝내 두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상승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조정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LS버트르지의 매도가는 앞으로 3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LS버트르지의 경우엔 신규 상승 종목인 만큼 LS버트르지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고목과 6천원 부근에 잡혀있는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시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겠죠? 마지막으로 LS버트르지가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LS버트르지의 확실한 수익을 챙기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못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LS버트르지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LS버트르지의 정확한 매우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LS버트르지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열어드렸어요. 자 이 방의 경우에는 LS버트르지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시세 분출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LS버트르지 지금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까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버트르지 전용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 이상한 종목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라고 LS버트르지 앞으로 상승 5파 자리 나오기 전에 현 4파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 5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조정 위치가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에서는 LS버트르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010469, 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위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LS버트르지 추가적인 돌파하름 이어치고 5차 상승 파동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 발생하면 지난 5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나는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5차 파동 자리 나오고 지난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을 못해서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LS버트르지 전형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버트르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LS버트르지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신규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롭게 상정된 DS단석 이 종목 하나로 단 하루 만에 200% 이상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DS단석의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에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300% 이상 급등 마감한 모습인데 제가 오늘 오전장에 DS단석 시초가에서 매수하라고 정확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린 만큼 오늘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해서 DS단석의 매집 단가만 받아가셨으면 이미 2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버트르지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서 복료로 수익을 쌓아 나가며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LS버트르지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튀어 오르며 신고가 형성하기 전에 저점에서는 매집 끝내드리고 앞으로 LS버트르지 5차 파동 자리에서는 확실한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LS버트르지 앞으로 수익으로 정말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안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LS버트르지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버트르지의 수익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윗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는 LS버트르지의 매매 타점과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문자 구독은 이 텔레그램 방 구독 문자는 문자로 답변 자유롭게 적어서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버트르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겨 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 이 여부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시세가 강하게 눌린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 구간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시세가 눌린 겁니다. 자, 이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냐? 에르스버트르지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에르스버트르지의 경우엔 현재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즉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 5만원 부근 이 자리가 라운드 피겨 자리인데 말씀 드렸다시피 이 라운드 피겨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르스버트르지에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때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견고하게 빠르게 돌파해주면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는 직행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에르스버트르지의 보이쥬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매도 전략도 정말 중요한데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단계적인 저항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에르스버트르지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에르스버트르지의 경우엔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5만 천원 부근 비중 절반을 이미 매도 신호 드린 만큼 앞으로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서 정확한 재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고점 자리에서 비중 절반 매도하신 분들은 앞으로 눌리는 4차 파동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시고 이번 에르스버트르지의 신계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이번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중 추가까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이 끝나시면 앞으로 나올 5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의 수 물량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실현 마지막으로 패시블 자금의 유입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버트르지 300% 이상의 수익 맨날 20% 뛰기 30% 뛰기 하는 게 아니라 300% 이상의 수익으로 에르스버트르지 마감하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감으로써 정말 500만원 가져가오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빠르게 완성하시면 돼요 자 이 방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가져가라고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1 윗폰으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고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버티리즈의 맨터점과 단계 종목들의 맨터점 이분들의 경우에는 문자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5 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자유롭게 적어서 빠르게 보내신 다음 LS버티리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